홍대강님 오늘 옛날 갬성 욘 욘삼아 느낌 아 진짜네 어 그러네 제1 여기 좀 보세요 아 진짜 비슷하네요 아 느낌 아 욘삼아네요 아 욘삼아네요 아 욘삼아 머리 색깔도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아 그리오님 웃어주시면 안 돼요? 아 대박이다 머리 똑같아 머리 색깔도 한번 웃어주시겠어요? 아 진짜 오늘 욘삼아 느낌으로 오셨네요 사실 오늘 아침에 샤브에서 원장님께서 머리를 해주시는데 평소에 진짜 안 하시는 머리를 하시는 거예요 오데오로 너무 단정하게 이렇게 가르시는데 거기서 많이 본 것 같더라고요 저 사진 보니까 딱 저걸 떠올리셨던 것 같아요 욘삼아 멋있잖아요 욘삼아 근데 감사하죠 배용준 씨 평소에 누구 닮았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? 아니요 아니요 네 아니요 누구 있는지 모르고 싶었어요 또 있어요 이숙 선배님 여기 누구야? 이숙 선배님 이숙 선배님 배우님 저는 얘기 쌍봉떼 많아요 얼굴 많아 아이유 님도 그런 얘기하면 나만 용 얻어먹어서 그만해주세요 성원진 씨 누구 닮았다는 얘기 들어봤어요? 저는 그 곰돌이 푸에 나오는 피글레 닮았다고 아 귀여운다 귀여운다 라비는 누구 닮았다는 얘기 들어봤어요? 저는 도베르만이랑 도베르만이랑 라이언 고슬링 조금 아 그래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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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광이죠 이런데도 홍대관 씨 없어요? 나중에 한번 꺼내봐요 억지로 한번 해봐요 꺼내봐서 조금이라도 아 저는 약간 사실 제 입으로 얘기하기가 너무 그래가지고 왜 왜 그러게요? 모르니까 우리 입으로도 얘기를 못해요 아니 근데 너무 말하기 부끄러운 거예요 아니 근데 남들이 얘기한 거잖아요 팬분들이 얘기해주신 거니까 저도 저도 다 그런거예요 마음 넓게 받아들여 주신 거예요 김래원 씨 오우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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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이럴 거 같아서 제가 처음엔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아니 어느 분? 아니 그냥 눈웃음이 예뻐서 아 그래서 이게 눈웃음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네 그러면 김래원 씨 명대사 한 번 갈 시간인가요? 꼭 그렇게 가요 아 이거 꼭 그렇게 다 가져가야겠는데 네 네 죄송합니다 아 좀 해봐요 괜찮아요 요정돈 해줘야지 팬들이 좋아야지 아 레전드 짤 한번 만져보고 이거 진짜...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 꼭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소유를 했냐! 오! 닮았네 김내원이랑 박수! 닮았네 음성도 잘 해놨다 음성이 좀 있어 목소리에서 자 김내원씨의 성대모사를 끝으로 제가 4부로 넘어갑니다 좋은데요? 시간을 그렇게 다 써야만 했나?